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현장의 폭력과 불법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사실상 민노총을 겨냥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난 연말 화물연대의 불법 운송거부 사태에 이어서 최근 건설로조의 폐약질이 공개되자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강조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공무원 150명의 만남 영상을 유튜브 쇼츠를 통해 공개했는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 기득권혁파, 공정한 경쟁 등 이 국정철학과 이 정책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불법을 일소하고 정상화하지 못한다면 국민께 세금받을 자격이 없다며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쇼츠 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이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세종에서 32개 부처 공무원들을 만나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공무원들과 만남 자리에서는 노동개혁, 기득권혁파, 공정한 경쟁 등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이 활발하게 논의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약처 등 각 부처, 청장과 국장, 과장, 사무관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른바 MZ세대를 포함한 젊은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대통령 씨는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노동개혁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며 국민들께서 더욱 잘 살게 하려면 카르텔과 지대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해체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에게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을 지적하며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며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장산을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의 털을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고 반문하며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 성과도 거론했는데 순방에서 발언한 1호 영업사원이 된 소외가 어떤가라는 질문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기업은 결국 국력의 집합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기업의 손익계산을 볼 수 있어야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지 선택할 수 있다며 기업인을 멀리만 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마약 단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은 군, 경찰, 검찰, 세관이 함께 많은 희생과 노력을 기울여 왔기에 최근까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었다며 조직폭력배보다 더한 사람들이 마약 유통에 관여하기 때문에 희생정신이 없으면 마약사범 권고는 어렵다며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나아가 행안부, 조직국, 기재부 예산실은 마약 수사하는 분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도와달라며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을 대신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수준급 요리 실력을 지닌 것으로 유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요리법을 묻는 질문에 어릴 적 요리하던 일화도 소개했는데 어릴 적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으로 계란프라이를 하면 들러붙고 했다며 5살 때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 연탄풍로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태우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을 생각해보니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혼자 지방생활을 할 때도 장을 봐서 요리하며 먹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식약처에서 개최하는 소금 적게 쓰기 경연대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에는 짠 음식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해서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인 12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이재명이를 겨냥해 민주주의를 때려부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권호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유죄 선고 내용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사건에 공소시효 만료 등을 들어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영부인 특검 추진은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화 세력으로 자부해온 민주당이 70여 년 쌓아온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 때려부수고 있다. 이유는 하나부터 열까지 이재명 방탄이라며 국민들은 민주당이 죽기 살기로 하고야 말겠다는 비상식적인 김건희 특검을 2판 4판 특검 생때 특검이라 부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의당마저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이 민주당의 정가의 보도라도 되는 건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의기억 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슈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이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관련해서도 이재명의 행태를 비판했는데 박정하 대변인은 검찰을 비난하기 위해서 국민 밉상 윤미향을 이용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얄팍한 계산만큼은 누구보다 빠른 이재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이는 전날 페이스북에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는 글에서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이라면서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라고 언급한 뒤에 윤미향이에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미향 위로 글이라고 하는데 주어를 모두 이재명으로 바꿔 읽어도 전혀 이질감이 없다. 이재명이가 일관해온 변명의 주어만 바꿔 일기로 쓴 듯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와의 소송에서 1심 승소한 데 대해서 손해배상금은 전액 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손해배상금 1천만 원을 모두 기부할 방침이며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지 등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이 배상금을 트리키의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건희 여사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서울의 소리 측이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즉 김건희 여사에게 서울의 소리가 1천만 원을 배상해라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인데 김건희 여사는 이 배상금은 트리키의 지진 피해 성금으로 전액 기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바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